고속주행 중인 버스에서 술 취한 승객에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버스 앞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운전 중인 기사에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갓길 쪽으로 점점 기우는 버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승객이 말릴 때까지 목조르기를 멈추지 않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은 12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승객 10명을 태운 버스는 당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62살 정모 씨.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약간은 횡설수설됐으나 왜 폭행을 했냐고 현장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설했고. 당장 차를 세울 수도 없어 목이 졸린 채 400m 가까이 혼신을 다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기사는 목과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고개가 들리고 목은 숨이 막히니까 이거 다 죽었구나. 핸들을 놓친다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악설에서 발이 떨어지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뭐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지난달 17일에는 안전티를 매라고 한다며 40대 남성이 시외버스 기사를 마구 때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 처벌되지만 위험천만한 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